아 이 포브즈 선전 발렌시아가 첫 잡기 제일 잘 어울리는 납작을 포브즈 선전 아 그리고 형호씨 저는 5 Seconds of Summer의 Teeth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은 제 멤버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자로 동선이 있었는데 제가 미쳐 놀라지면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제 앞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벌써 아니 형호씨 표정이 약간 형이 거기서 왜 나오고 이런 표정으로 보고 저를 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가 왜 자꾸 이렇게 있어?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생겼나 그리고 저희 월드팀의 뭐 하나요? 스웨이드마케라고나 할까요? 또 펠리님은 왕카 왕카 정말 왕카 왕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월드팀의 샛리스트인가요? 이번 왕카 왕카를 통해서 우리 신도들의 힘을 받았고 우리 나를 믿었던 신도들이 로또 3등에서 5등까지 오늘 다양하게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돈이 있다면 언젠가 한 번 더 울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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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는 왕카 왕카하는 곡을 만나면서 마치 제 곡은 아니지만 제가 남아본 월드컵에 그 주제를 부른 것처럼 예 맞아요 다음에 혹시나 또 솔로 앨범을 내신다면 꼭 이 곡을 왕카 왕카 앨범에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해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왕카 왕카 고말바 예 예 예 예 그리고 귀를 잃어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여러분 이것도 너무 아쉽네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들려드렀는 곡은 데드 로맨스 전의 데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아 크리스토퍼라는 가수의 곡이었는데 정말 아 정말 저 여자가 나를 갖고 노는 걸 알면서도 저 여자의 매력에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 뭔가 정말 너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남기면서 그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한 그런 노래였는데요 하 완전 등갑니까 아 여자는 한 명 아 아 소원장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сним게 아 그리고 뒤에서 아 일단 영상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영상이 이거 살 때 처음 봤거든요 아 이게 저희가 사실 베드로맨스 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문구! 여러분 거기서 소리 많이 지르시던데요? 어쩌면 어쩌면 배드로맨스 어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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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로맨스만 딱 깨는 순간! 아니 그 무대에 인트로 음악이 깔리는 동안 그 방송에도 없었던 인트로 음악이잖아요 여러분? 인트로 음악이 깔리는 동안 진짜 저희가 안 보여요 영상에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쉬웅 하면서 저희가 내면에 딱 서 있잖아요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 주실 우리 프로젝트 우리 또 엔터팀 먼저 뵙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데 제가 비어서를 할 때부터 느꼈지만 무대 뒤에서 보면 이 더프레징 댄스걸이프 팀이 정말 프로라인에 묶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막 그렇게 하면 되게 귀엽게 하고 놀고 있어요 그랬는데 딱 놀으실 때잖아요 그럼 딱 여기 손이 의치나요 그러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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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덕터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근데 그녀들도 내 마음에 준다는 걸 뒤에서 막 하하 하하 한단다 뭐 아직도가 제트인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림씨의 데드라메스 충분히 보니까 사실 저희가 민규씨가 충분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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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진짜 미소? 아 진짜 미친 줄 알았어. 아니 왜, 왜 끌려? 인트로, 인트로 탈 수 있잖아. 아 진짜? 아 지금 또 바지가 이래가지고 도망가기 안 났어. 힘든 일 할 뻔 했다. 와아아! 아니 누가 진짜 미소. 아니 저희가 본건 이런거 아니었는데. 아 정말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좋긴하다 뒤덮어서 뒤덮어서 진짜 좋긴다 이거 고마있어 아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는 언제나 조민규가 있다 아 저희가 정말 이 네드롬에서 준비하면서 이 의상 와 제 의상도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반추 보이시죠? 다 달라요 다 다른 반추로 달았어요 이거 진짜 구해오신다고 전국 방방꽃꽃까지는 아니고 반남부에 있는 모든 반추집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자 뒤에 포레스라 보이시죠? 두 분이 한번 비춰주세요 두 분이 앞에서도 한번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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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디테일 보시면은 오 오 오 오 오 눈물이 많아서 이렇게 달았어요 오 눈물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로 올가맺는 사람이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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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소 오 오 저희 오 막 창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옷 설명은 다음 콘서트 할게요 네 다음 콘서트입니다 오늘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다 춤을 고르시죠 아니 이렇게 벨벳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나 우율부터 까대기고림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레이스부터 하나하나 다 디테일 여우여서 꼬리가 달린거죠 디테일 하나씩 다 다르네 뒤에 너무 예쁘고 형호영 한번 봅시다 형호영은 개인적으로 코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티스에서도 하얀색 치커 회사 코트를 입고 아까 반만 멀치받던 거기에 있었잖아요 응 까발빵만 돌아가주세요 아 이런것도 하나하나 진짜 다 박아가지고 다 너무 예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주세요 진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아 여기 깃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아 여기 이 슬로건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거 아니에요? 거제도 까먹었는데 이거 두고 어제도 뺏어왔어요? 뺏긴 분 누구에요? 뺏긴 분 죄송합니다 아 말도 못하고 어제도 하나 제가 뺏었어요 예예 아 누구거에요?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? 아 저쪽이 손들고 계세요? 저쪽으로 아 드릴게요 근데 눈 치는게 낫나? 제가 치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아 받았어요? 아 예예 아 받은가봐입니다 아 이렇게 와 베드로맨스 이 옷을 받으니까 확실히 베드로맨스의 노래가 저절로 막 나오고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의상팀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저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다음 곡을 또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포레스트가 하나로 안 뭉쳐질 것 같은 이 각자의 개성들이 한 곡으로 쫙 뭉쳐지면 어떤 곡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실거에요 다음 곡은 도레미안 랩소디 도레미안 랩소디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